자막의 대전 팝스 오케스트라 제49회 전기곡면 세월호 청사 3주기 음악교회 기업 그 첫 시작을 김파리님의 실원성 퍼포먼스로 부를 위합니다. 잔잔한 박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. 김파리님의 실원성 퍼포먼스 벚꽃처럼 허허한 웃음이 안삼에 피고 있었습니다. 아, 그런데 그날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. 우리를 기억해달라 말한 적 없습니다. 잊지 말아달라 부탁한 적 없습니다. 우리는 살아서 부모의 학교가 있는 집과 학교에 돌아가고 싶었습니까? 우리들 지금 경기도 안삼이지만 전라남도 진도 차비찬 앞마다에 죽음으로 왜 누워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. 알 수 없습니다. 그리운 어머니, 아버지, 보고 싶은 누나, 언니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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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서리 없는 울부짓점이 두려워 죽소서 주소서 잘 가라 잘 가라는 마지막 인사조차 나머지 못한지 죄 없으니 죽어버려 아들끝 돌아오라 제발 살아서만 돌아오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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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습이라도 보여달라고 백목 강해선 목이 터져나 울고 뒤져도 심부러는 타당일 밤 침몰된 생일로만 덩어버리 불숲에 쥐덩이고 있으나 묻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누가 피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 죽음으로 가던 그날 그날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지 지금 왔어? 얼마나 절망스럽게 눈을 감았어야지 얼마나 절망스럽게 눈을 감았어야지 얼마나 절망스럽게 눈을 감았어야지 꼭 피울 수 없는 젊은 청춘들에 검은 눈물을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소서 하소서 어이없이 죽어가는 세월의 죽음을 기억하소서 화사한 꽃으로 상당할 수 있게 하소서 이 시를 세월호 침몰에 의해 운명을 달리한 여자들과 가슴 아파 장벌을 이루는 부모 형제들께 바칩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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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